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광 오르세입니다. 이제 3평 바로 직전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해줄 너무 중요한 이야기 3평 직전에 여러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1. 도망가지마 3평을 막 한 달 3주 길게 남겨놨을 때는 3평 대비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을 거야 근데 점점 점점 시간이 다가오면 D-Day가 점점 가까워지면 그러면 이제 점점 압박감이 커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공부가 잘 안 돼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살 거거든요 내가 계획한 100을 다 해내기가 정말 쉽지 않아 내 계획대로 뭔가가 잘 안 되어 있을 거고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막 심해지면 다들 도망가고 싶어해 아 그래 3평이 뭐라고 6평 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야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3평을 대비했고 공부를 한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3평 대비 때 지금 이 즈음에 3평을 약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이 시점에 도망을 가는 건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일 거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도피하고 싶은 거거든 그 감정적인 것을 그냥 따른다 이것은 6평 9평 수능 직전에도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첫 경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될 수 있어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어지면서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수능 전 일주일 전에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꿀 수 있거든요 선생님한테 찾아온 한 N수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놀라운 얘기를 했어 평가원 시험이고 사설이고 뭐고 다 탈탈 털어서 2등급이 나와본 적이 없었대 그래서 정말 정말 수능 전까지 작년에 또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정말 내려놓고 있다가 딱 수능 며칠 전에 정말 일주일을 남겨놓고 이제 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개념을 복습하기도 너무 먼 얘기 같고 그걸 어떻게 해 지금 기출을 짚어 나가기에도 어떤 기출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실물을 풀기에는 그냥 시간 낭비 같고 이제 막판에는 거기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얻고 있는 건지 채우고 있는 건지 아는 걸 그냥 풀고 있는 건지 확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수능을 일주일 남겨놓고 뭘 했냐 했더니 선생님이 찾아온 이유예요 이게 바로 그래도 뭐라도 해보자 올해 수능에 제일 중요한 건 올해 6평, 9평이래 선생님이 작년에 수능 직전에 그해 6, 9평은 탈탈 털고 가야지 라고 하면서 현장 학생들을 데리고 라이브 강의로 6, 9평 전문항 해설을 했었어요 그 전년도 수능 플러스 작년 6, 9평 근데 그거를 캐스트에 업로드 해줬거든요 근데 그걸 들었대요 그걸 그 6평, 9평 전문항 해설을 듣고 그 전문항 해설 속에 모르는 것들을 채웠대 그거라도 하자 근데 놀랍게도 1컷이 나왔대 수능장에서 1컷을 받았대요 지금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요 선생님이 전문항 해설이 좋았어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야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보인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찾아온 거란 말이야 그 친구가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많은 걸 바꾼 거예요 수능을 일주일 앞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내려놓기 시작해 그래 일주일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편안한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더 좋아 라는 적절한 합리화 사실은 10월부터 진짜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지면 잘할 수 있는데 마음의 도피가 시작되고 있었거든 도망가는 중이었거든 수능 일주일 전에 제자리에 앉아서 제정신으로 공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수험생이 과연 몇이나 될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이미 압박감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공부가 잘 안 되고 3평부터 그 압박감을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을 더하면 성적이 1만큼 더 나오는 거거든 2를 더하면 성적이 딱 2만큼 더 나와 선생님을 찾아온 그 앤수생처럼 수능 전 일주일 동안 뭐라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공부가 수능으로 직결되는 그 해의 6급형이었고 거기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 일주일 동안 사실은 채웠기 때문에 그리고 1년 동안 노력이 바탕에 깔려 있었겠지만 그 마지막 일주일에 그 노력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3등급으로 마무리가 됐을지도 몰라 그 마지막 일주일에 도망가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뭐라도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무언가를 하면 어쩌면 그 마지막 일주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게 하려면 확률적으로 그 마지막 수능 일주일 수능 남겨놓고 그 일주일 동안 앉아서 제대로 공부를 하게 하려면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3평부터 시험을 시험을 대하는 그 태도 일주일 남아있는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고 공부한 만큼의 결과를 받는 성취감을 느껴보고 시험 준비에 좋았던 것과 나빴던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경험치를 만드는 것 그게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 처음 선생님이 3평 대비해야 돼 라고 할 때 3평 성적이 우리 인생을 바꾸진 않아 면접관들에게 아우 내가 3평은 100점 받았는데 이런 얘기 전혀 쓸모없다 그랬어 하지만 3평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건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 그건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을 바꿀 수 있거든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그 일주일은 우리 인생을 진짜 바꿀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절대 지금 이 순간 도망가면 안 돼 한 달 전부터 선생님은 5주 전부터 3평 대비 4주 계획 세워주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개념 에센스 완강한 것 복습해 그게 힘든 사람들은 텐데이즈라도 복습해 개념을 10강으로 압축해 놓은 강의가 있으니 그것으로라도 개념을 한번 정리해 기출백선을 3평 전에 완강시켜줄게 아무리 선생님이 스케줄이 빡빡해도 이거 완강시켜 줄 테니까 기출 한번 총 정리하고 3평 봐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말이 잘 안 나올 지경이지만 지키고 있는 중이야 아마 캐스트가 올라갈 정도면 몇 문제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천우신조 3평 대비 만들어서 그냥 막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강의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념을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올바른 접근을 한번은 그 개념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처음 만나는 엔제 30문제로 이루어진 모의고사를 만들어 줄게 라고 했던 약속 지켰거든요 그리고 이 천우신조 안에서 작년 3평 정도는 주요 문항 분석을 해봐야지 작년 수능 정도는 전문항 분석하고 3평 보러 가야지 하고 남아 있는 그 두 가지 이번 주에 촬영해서 업로드 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 선생님 천우신조 안에 들어있는 작수 해설 말이야 다운로딩 해서 풀면 되잖아 수능 풀어보고 전문항 해설 들어보시고 공통문항이 전범위가 같으니까 3평이랑 3평은 작년 수능을 분석해서 나오니까 들어보시고 이번 주에 어떻게 현장하고 잘 맞물리게 살려서 이걸 촬영해서 업로드 할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3평 대비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만 꼽으라면 작년에 그 수능 일주일 전에 등급을 바꿔놓은 그 N수생처럼 이 안에 들어있는 선생님 N제 물론 되게 좋지 그 30문제를 풀어보고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개념적 접근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을 다시 되돌아가서 복습하고 그 관련 기출을 확인해 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적이 많이 나올 거예요 3평 성적 올려서 뭐가 중요해 아니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수능 전에 힘을 발휘해 줄 거라고 수능 공부를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진짜 이 마지막에 그 힘이 그게 얼마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라고요 작년 수능 작년 사물학평 해설에서 올려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 봐 나 이거 보고 시간이 남아 그럼 기출 총정리 한번 해봐 아 이거까진 좀 힘들어 그러면 개념이라도 뭐라도 해 뭐라도 하면 하는 만큼 성적이 나와 선생님은 우리 수강생들 지금 겨울에 개강해서 올해 새 수강생들 진짜 매주 캐스트 찍으면서 열심히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쉽지 않아요 매주 이렇게 내 수강생들을 끌고 가기 위해 매주 캐스트를 챙겨서 촬영한다는 게 되게 행복한 일이면서도 이걸 촬영하면 막상 이 너머에 여러분들이 듣는 느낌이 팍팍 느껴져서 촬영하는 순간에 되게 행복하고 아 이걸 또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네 듣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수강생들이 있어 라는 생각으로 되게 행복하면서도 또 쉽지 않은 일인 건 현실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켰단 말이죠 선생님이 이 캐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일을 하는 내 관점은 그래 내 수강생들을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서서 올바로 공부하는 그 공부에서 멀어져 가지 않는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그런 영상이 될 거다 라는 생각으로 찍는 건데 음 지금 이 캐스트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할지도 몰라요 꼭 지키세요 도망가지 않는 것 지금까지 되게 선생님하고 열심히 왔잖아 우리 수강생들 여기서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했던 그 보람을 느끼려면 진짜 매주 선생님 캐스트 보면서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되잡고 되잡고 해서 여기까지 왔을 거란 말이야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 지금부터 일주일이 중요해 우리 절대 도망가면 안 돼 알겠죠 도망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면서 그러면서 선생님 캐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번이라고 적었잖아요 1번 아 2번도 있네 2개는 했네요 자 약속해야 됩니다 약속하기로 도망가지 않겠다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공부해 본 적은 없어라는 그런 시간 한번 보내보세요 그게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수능에서 성공할 수 밖에 없어 불꽃처럼 태워버리세요 멋있게 3월 학평까지 굳굳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선생님을 상상하며 행복하게 하며 또 여러분들을 지켰음에 뿌듯해하며 응원하며 얻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